그동안 우리 단원들이 매주 주제해 봤을 책을 골랐다면 올해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제 책으로 말할 것 같아요. 자신 있습니다. 프랑스 여자를 안 사귀어 본 사람이랑 이 책을 돈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. 그렇다고 해서 꼭 프랑스 여자하고 사귈 필요가 없잖아. 제가 준비한 책은 말이죠. 비연둘 수 있는 책이고요.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책이라고 그냥 당신이 미국에 살았어 피 때문에 무도 불이 확 저 불꽃이 좀 해주세요. 야! 우리 둘 다 같이 합시다. 아니 뭐에다가 두는 걸 이해하도 라이프앤서테인먼트 TV OTVN